보편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호러 황무지에 오피스텔이 철초로 생겼다 이러면 몰라도 통상은 몇 동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신축으로 들어온다고 보면은 어찌됐든 악재에 속하죠 악재입니다 어찌됐든 악재에 속하고요 공실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옆에가 다른 건물들이 있으면 공실률 당연히 높아지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신축적으로 사람들은 이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월세도 옛날에 봤던 것보다 활약이 좀 돼야 될 것이고 그쵸? 옵션 가지고 이제 옵션 가지고 되게 말이 많죠 뭐 여긴 풀옵션이냐 아니냐 이런 가지고도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많아질수록 악재에 속하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면 상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호재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가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많은 촌의 상가 투자는 괜찮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포항 동해면 발산이 이처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창고 용도예요 벌써 창고 그러면 안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나 지금 금액이 이렇게 다운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5천억 투자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 MOU를 체결했고 자 MOU 같은 거 믿지 마세요 그냥 MOU는 글자 그대로 신사약정이죠 신사협정 전국의 각 지자체는요 지자체들이 MOU를 맺은 데가 수백, 수천 군데입니다 수백 군데가 넘어요 지자체 장들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MOU가 자기들의 어떤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MOU는 막 맺습니다 5천억 이거는 더더군다나 더 힘들어진 어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셔야 되고 5천억짜리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게 구체화되려면 5년에서 10년도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바다에 있는 물이죠 바다에 있는 물로 바로 집 앞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죠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물로 어떻게 가까이 있는데 불을 끕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호재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8년 투자, 21년 완공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틀리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기간 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도 별 부담없이 정한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말한 사람도 별로 관심 없이 뱉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다 이거죠 계획이 동여면 발산이 주변에 관광단이 조성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셨네요 창고가 없다 선치더라도 토지만으로도 8,200이니까 최저가보다 높지 않느냐 이런 물건들은 전국에 쓰도록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즉 제가 우량물건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량물건은 내가 투자할 당시 전국에서 가장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을 보지 못하다 보면 동네에 있는 거를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상 멀리 내다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한반도가 큰 것 같아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게 전체가 북한까지 우리 땅으로 지금 대면 좋지만 여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좁은 땅바닥에서 경매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덩어리를 비우세요 요한큼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죠 요거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만 편중되면 미국에 갖다 놓으면 어디 동네 앞에만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면 당연히 더 넓은 데에서 놀아야죠 그죠? 더 넓게 눈을 더 높게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물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건 검색을 왜 PT들에게 제가 수련을 시키는지 조금 더 PT 방송도 제가 지금은 해드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개편이 되면 그런 상담은 다 이 코너에서 뺄 겁니다 지금 있을 때 PT에 대한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갈 상담 3번입니다 도계안의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사는 누구입니다 성함은 제가 삭제해드렸어요 팟캐스트 도계안의 경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 중 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고자 메일을 드리는데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사무관 승진시험에 주관식 시험을 듣는데 전날 잠을 못 자서 아까운 점수로 탈락하고 2, 3년간의 고생이 불고픈데요 삼진아웃에 걸려서 승진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세웅지마라는 말들이 있듯이 회장님 말씀처럼 부자 마인드로 살면 다시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책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마음을 초수리고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1차를 보려고 하다가 저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직 경력으로 법무사 자격을 받아둔 것이 있어서 퇴직 후에는 법무사를 하면서 전무부자를 개척해야 되는데 경매를 공부하며 경매와 경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법무사들도 경매 분야로 진출을 하셔야 되죠 자 이번에 큐브책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정기구독을 하겠으며 협회장님께서 쓰신 책 3권을 주문하여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로 설정에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요 정년까지 8,9년 남은 상태에서 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구태여 필요가 없는지 바로 경공외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되게 쉬워요 우선은요 경매투자로 경매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투자로 돈 버는 길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필수인가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경매를 가장 모르는 직업이죠 물론 변호사, 법무사들이 경매를 가장 더 모르고 공인중개사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투자가가 차라리 경매를 더 잘 알고요 공인중개사